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쌍티 스마트 상은쌤입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요 올해 고3 학생들이 보게 될 2025 입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계략적인 내용만 알려드리기 때문에 아 올해 입시가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입시 일정은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9일부터 13일까지고요 합격자 발표는 12월 13일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이제 고3 학생들이 보게 될 모의고사 일정인데요. 일단 색깔이 좀 다르죠. 6월과 9월은 아시다시피 평가원에서 보게 되는 모의수능이 되겠습니다. 6월과 9월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고3 재학생 뿐만 아니라 재수생을 포함한 졸업생까지 응시가 가능한 시험이기 때문에 실제 수능과 거의 비슷한 분위기로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6월당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될 것 같고요. 9월당 같은 경우에는 수시 접수를 하기 직전에 보는 시험입니다. 물론 9월 모평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시 접수가 될 때까지 성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가채점으로 수능 점수를 이렇게 가늠해 보는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당 같은 경우는 단 5월달 7월달 10월달과 마찬가지로 교육청이 주관해서 만든 학력 평가를 볼 수 있는데 3월달은 색깔이 좀 다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3월달 같은 경우에는 고3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얼마나 충실하게 보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험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5월달 7월달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시험적으로는 크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점수라던가 등급 자체가 고3 재학생들로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약간 실제 수능보다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크게 점수보다는 저는 실제 수능 분위기를 연습하는 모의구사의 용도로서 그 자체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설 모의구사가 현재 고등학교에서 보는 게 금지가 되어있다 보니까 실제로 고3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능과 같은 연습을 할 기회가 여기 보는 것은 여섯 번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 굉장히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실제 수능을 보는 것처럼 시간 관리라던가 몸 컨디션 조절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사설 학원에서 거의 매달 시험을 보거든요. 이런 실전 경험이 고3 재학생 입에서 훨씬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졸업생들이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3 재학생들은 여섯 번밖에 되지 않는 기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실제 수능처럼 준비를 하면서 보는 연습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올해는 전국에 걸친 전형별 모집 뷰를 보시고 계시는데요.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넘버원 전형은 수시에 있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인서울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지방 국립대에서 많이 선발을 하죠. 논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인서울에서 선발을 하게 되고요. 정신은 생각보단 적습니다. 18.7%가 되는데 문제는 전국보다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서울 20개 대학으로 좁혀 보면 양상이 완전히 바뀌죠.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가 되고요. 학수종 같은 경우에는 33%입니다. 논술 경우도 좀 뛰죠. 아까 3%였는데 20개 대학으로 봤을 때는 8%까지 되고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40%까지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요즘 학교도 보면 수능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도 하긴 하지만 40%에 해당하는 정시라고 하는 전형을 노리기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재학생들한테는 정신은 굉장히 조금 힘든 면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습량 자체가 졸업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고요. 수능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이라던가 실전 연습도요. 졸업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실제로 40%에 해당하는 정시는 재학생보다는 졸업생들을 위한 전형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재학생 중에서도 정시로 합격한 학생들이 많은데 재학생들이 정시에 합격을 했을 때 문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보다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실제 목표했던 대학보다 조금 레벨이 낮은 대학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수 정시에 합격한 재학생들은 반수 혹은 재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재학생들은 가급적이면 수시로 승부를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내신이라던가 학생부 같은 게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정시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정시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여정이라는 거 아직 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정시가 정말로 힘든 여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시보다 정시를 주면 학생들이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보면 일반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시란 굉장히 힘들고 정시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친구들은 정말로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평상시 갖고 있는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슬프게도 현재로 보면 일반고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학생들이 보는 모의고사 점수보다 훨씬 더 낮은 점수를 받는 게 태방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고 공부를 하셔야지만이 정시에서 여러분들이 소정의 목표를 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각 대학별로 교과라던가 종합, 논술, 수능 정시가 되겠죠. 작년과의 비교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거의 큰 차이가 보이진 않습니다. 대신 고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논술이 신설됐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334명을 논술로 뽑아요. 이게 많다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면 적다라고 할 수 있는 인원이긴 한데 어쨌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 대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중대, 이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건국대 보시고 계시는데요. 크게 작년과 달라진 점은 없어 보입니다. 권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에서 조금 많이 늘었어요. 100명 정도 늘었다는 게 좀 특이할 만한 포인트라고 보입니다. 동국대, 홍익대, 숙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같은 경우는 작년과 큰 차이가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국대, 광운대, 성신려대, 명지대, 상명대, 카토릭대도 큰 차이는 없고요. 상명대 같은 경우는 고대와 마찬가지로 논술이 신설이 돼서 85명의 학생을 논술 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동덕여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서경대, 삼육대, 한성대 보시고 계시는데요. 한성대 같은 경우에는 학종이 조금 줄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큰 변화의 폭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대, 가천대, 경기대, 인하대, 인천대, 한양대, 에이리카 역시 큰 차이는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차이는 있긴 하지만 선발 인원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해 대입의 특징을 계략적으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큰 틀은 비슷합니다. 세부에 따른 변화는 존재하긴 하지만 큰 틀은 비슷해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선택형 수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년도 수능처럼 킬러 문항이 여전히 배제가 된 채로 출제될 겁니다. 물론 킬러 문항이 배제된 시험이 작년도 구모랑 작년도 수능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은 변화가 필요해 보이긴 해요. 킬러 문항이 배제된 문항 자체가 국어라던가 수학, 영어도 마찬가지죠. 이전 년도 기출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다른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신문항, 킬러 문항이 배제된 문항을 올해 얼마만큼 풀어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번 수능에서 여실히 증명이 됐어요. 킬러 문항이 없다고 해서 수능이 쉬어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게 작년 수능에서 드러났고요. 기본적으로 수능 공부는 어렵게 공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려운 킬러 문항은 나오진 않겠지만 선택지가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학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이런 변화된 포인트를 가지고 신개념, 수능에 맞춰서 출제되어 있는 문제를 얼마만큼 풀어볼 수 있느냐가 저는 일단 올해 수능에 있어서 고득점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교과학적 논술 정시비율 같은 경우는 보셨다시피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이번부터는 약간 전년도와는 달라진 포인트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전년도 이제 고3 재학생들에 비해서 올해 고3 재학생 같은 경우는 1.4만명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경쟁하는 학생의 수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더군다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2가 되겠죠. 올해에 비해서 무려 4만명 가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올해 고3 같은 경우에는 재수의 부담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재수를 하게 됐을 때 어찌됐든 인원수가 늘어난 고3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청상시 재수생들의 어떤 처한 환경보다는 조금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안에 승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재수생이 매년 늘고 있다는 겁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3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수생들이 수능을 봤어요. 그렇죠? 무려 이제 31.1%에 해당하는 인원수가 무려 졸업생이 차지했기 때문에 졸업생 강세가 수능에서는 꾸준히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대 정원이라고 하는 매간톡급 엄청난 소식이 전해 들어왔는데 의대 정원이 2000명 정도 증가했잖아요. 이로 인해서 상당수 많은 학생들도 재수생이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느때보다도 막강한 재수생이 수능에 응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의대 정원 확대인데요. 발표가 났어요. 그렇죠? 2000명의 증원이 발표가 됐고 문제는 의대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이죠. 대학 입시에서 가장 맨 위에 있는 생태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쨌든 2000명이 늘어났습니다. 보통 3058명이거든요. 의대 정원이요. 2000명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5058명을 뽑습니다. 거의 65% 정도가 확대가 된 인원을 뽑는데 엄청난 거죠. 당연히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세 이동이 불가피합니다. 당연히 이제 의대가 65% 늘었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올해 합격했었던 작년도죠. 작년도 고3. 올해 합격한 대학생들이 상당히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확대된 인원 전체가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지방, 지방학생 중에서 서울대라던가 고대, 연대, 여기에 공대 상위권 학과를 합격한 학생들이 다시 한번 의대에 지원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수도권 의대에 대부분 배정이 돼요. 물론 수도권 내에서도 한 몇백명 정도는 한 4백명 정도는 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상당수, 증원된 의대 정원의 상당수가 비수도권, 소위 얘기하는 지방의대 할당이 될 거고 특히 대부분의 늘어난 인원도 각 지방에서 지역인재 전형에서 할당한 학생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크게 어디 보면 의대 정원의 혜택을 본 학생들은 지방에 있는 학생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겠죠. 여기에다가 대부분의 지역인재 전형의 수능 최저가 3합4에서 4합5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한테 의대 정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딱 조건은 정해져 있어요. 가장 큰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지역에 있는 고3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신이 높은 학생들이고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수능력이 높은 학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지역별로 대학이 나눠지기 때문에 지역별 수능차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예상되는 게 영남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까지 학생들이 충분히 의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제 호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능력이 경남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한 최대로 보자면 1.7인 학생까지도 수능 체제만 맞추면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서 의대 합격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 학생들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뭐 중상위권부터는 크게 여행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이 졸업생들이 어쨌든 의대가 정원에 2천명이 늘었기 때문에 재수생들 특히 이제 의대에 생각이 없었던 학생들까지도 어쨌든 한번 수능을 볼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올해 보는 수능에 가뜩이나 재수생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2천명 증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확대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울대, 연대, 고대, 공대생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능장이 들어온다면 어떤 일을 벌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 인원의 1%만 늘어도 1등급 학생들이잖아요. 1등급 학생들의 유입이 1%만 늘어도 밑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각 등급의 언저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타격이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라고 하는 상대평가로 측정이 되는 수능에서 특히 고3 재학생들의 등급 하락이 어느 때보다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준비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라고 하는 경우는 최상위권, 최상위권 재수생들의 유입이 분명히 확실시 됩니다. 어쨌든 각 영역에서 국어든 수학이든 탐구든 어쨌든 예전에 1등급을 받았던 학생들이 또 볼강성이 높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재수생의 엄청난 수능 영향력이 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의대 정원 학대 이슈는 최상위권만의 이슈가 아니에요. 수능에 있어서는 분명히 밑에 있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능 최저를 열심히 준비하는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의대 증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무전공 선발도 저는 굉장히 큰 여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무전공 선발이라고 하는 경우는 소위 얘기하는 자유전공학과 아니면 무전공 통합 모집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 자유전공이 들어갔든 무전공 통합 선발이 들어갔든 이 학생들 2학년 때 학과를 선택을 하거든요. 문제는 정부에서 이 무전공 선발을요. 어쨌든 의무화 시켰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는 20%, 26년도에 25%에 들어야 되고요. 지방 구린대 같은 경우에는 25년도까지는 25%고 내년도에는 30%까지 해야 되는데 워낙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학들의 반발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한정해서 정부에서는 20%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인센티브 같은 걸 통해서 많은 대학들이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도록은 분명히 유도할 거예요. 이 무전공 선발에 있어서 큰 문제점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무전공 선발 같은 경우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소위 자유전공학과라든가 학부를 만들어서 2학년 때 대학에 있는 모든 전공을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유형이 있고요. 아니면 포항공대처럼 처음부터 과 없이 다 통으로 뽑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학년 때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전공을 정하는 유형도 있고요. 아니면 계열별로 모으는 거죠. 1학년 때 입문계열, 자연계열로 따로 뽑은 다음에 2학년 때 각 학과로 쪼개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입문계열은 2공계로 가지 못하고 자연계열 역시 입문계열을 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요. 아니면 첨단윤합대학이라고 하는 단과대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단과대 내 있는 학과로 쪼개는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유전공학부, 여기 들어간 학생들은 밑에 있는 입문대학, 여러 가지 대학을 선택할 수가 있겠고 공과대학, 입문계열, 첨단윤합학부처럼 해당되는 트랙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고대와 연대도 어쨌든 지금은 무전공 선발을 하고 있긴 해요. 문제는 이 선발 인원 자체가 대학으로 봤을 때는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게 10%, 20%까지 되게 되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전공 선발이라고 하는 게 전체 인원을 늘려준 게 아니에요. 무전공 선발할 수 있는 자유학부라든가 학부, 단과대학만 늘린 겁니다. 그럼 전체 파일은 고정이 돼 있는데 특정한 거를 늘리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학과라든가 학부의 인원수가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각 과로 쪼개지게 되면 과에서 한 5명씩만 줄어도 입결이라든가 경쟁률이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그럼 굉장히 변수가 커지는 거죠. 특히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입학 인원이 2, 3명만 빠져도 입결이 굉장히 큰 차이가 보입니다. 전년도 올해 합격한 학생들의 입결이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인원 감소의 수에 따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무전공 선발 허용도 저는 굉장히 올해 입시를 조금 혼란에 빠트릴 가능성이 높게 혼란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큰 영향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 무전공 선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전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전공 적합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공 적합성이 필요로 하게 되는 전형이 있잖아요. 학종 전형인데 학종 전형에서는 이 무전공 선발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무전공 선발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점수를 뽑을 수 있는 거죠. 교과 전형이라든가 수능 위주 정시에서 조금 무전공 선발을 뽑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아직 올해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한 5월 달에 각 대학들이 수시 전형을 발표할 때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바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요인은 가장 큰 변화 포인트는 각 대학에서 이공계라든가 자연계라든가 입문계에서 필수로 응시해야 되는 영역이 있었거든요.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라든 미적이라든가 기학, 과탐 이런 것들을 필수 과목이라고 정해놨는데 올해부터는 많은 대학들이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을 폐지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 학생이긴 하지만 사탐을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연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까지에는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었죠. 없었고 면접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반대가 된 거예요. 즉 연대 수능 최저가 생겼고요. 면접은 폐지가 됐습니다. 면접이 폐지가 됐고 수능 면접이 있으면 입결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수능 최저가 생기면 입결이 또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좀 반대가 됐죠. 면접이 폐지가 되고 수능 최저가 생겼기 때문에 과연 전년도 입결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을까 이것도 조금 약간 관심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전년도에는 면접이 있는 대신에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노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수능 최저가 생기고 면접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입결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 조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측하기 힘들죠. 수능 최저의 영향이 클지 아니면 면접의 영향이 클지 아직까지는 조금 예측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으로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을 유지했던 학교인데 올해부터 수능 최저가 생기게 됐습니다. 학점 같은 경우도 몇 가지 변화 포인트가 있어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학업 부수에서 면접이 좀 폐지가 됐으면 서류로 많이 뽑겠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서울세트 같은 경우에는 서류형에서 수능 최저가 생겼습니다. 한양대 역시 교과형과 마찬가지로 학점에서 추천형으로 인제 오래 만들었는데 추천형으로 오는 학생들한테는 수능 최저를 걸었습니다. 한양대가 교과도 그렇고 학점에서의 추천형도 수능 최저를 건 게 좀 특이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토리트의 경우에는 면접이 폐지가 됐고요. 숙량여대는 면접형으로 학종을 통일했습니다.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생겼고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큰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려대가 논술을 부활시킨 거죠. 344명을 부활시켰고요. 상명대와 을지대가 각각 올해 신석이 됐습니다. 작년에 봤던 석영대는 올해 논술을 폐지하게 됐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논술에서 과학 논술을 폐지하고 수련 논술만 보도록 올해가 좀 바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는 크게 바뀐 포인트는 없습니다. 여전의 인수원 같은 경우에는 40% 위주가 되고 있고요.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이 폐지가 되긴 했지만 실제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랑 과탐의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교과 같은 경우는 전략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아실 거예요. 제 수생보다는 고3 재학생들한테 굉장히 친화적인 전형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장 추천으로 운영이 되고요. 경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특히 점점 학교장 추천을 받는 학생들의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경쟁률도 그렇게까지 높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내신 100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전년도 입계열에 의존도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대 정원과 무전공 선발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계열에서의 차이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연히 교과 100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신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대부분의 교과 전형이 수능 체제가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입문교과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에도 많은 일반 선택 과목이 많기 때문에 요양량이 높아요. 내신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이에 비해서 자연교과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년 때 실질적인 내신에 들어가는 과목 자체가 국어, 영어, 수학? 3과목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학년 내신 자체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즉 변동폭 자체가 굉장히 적다라고 보이시면 됩니다. 당연히 3학년 내신은 상승이 어렵습니다. 자연교과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교과 전형은 0.01로도 합격과 불합격이 좌우되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연교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신 부담이 확실히 적기 때문에 조금 수능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보면은 각 대학에서 발표한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시면 50%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쟁률도 보시면 거의 4분의 1 토막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한 친구들은 수능 최저를 위해서라도 수능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특히 인문교과 같은 경우에는 내신 부담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자연계 학생들에 비해서 좀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문교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문계끼리 경쟁이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시면 어쨌든 속의 결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일반고에서 상인권 학생들은 이 교과 전형 자체가 메이저 전형이기 때문에 이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학종이라던가 논술 이렇게 같이 결합을 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도 이제 몇 년 되기로 했죠. 경희대하던가 동국대가 서류 점수를 넣기도 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건대도 장념도 넣긴 했고 올해 한양대가 10% 정도 정성평가를 넣기로 했습니다. 10%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는 조금 미지수이긴 한데 아주 결정적으로 적용될 것 같지는 않아요.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경희대나 동대 같은 경우는 30% 정도 들어가거든요. 좀 적죠. 고대랑 성경관대 같은 경우에는 정성평가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로 그 영향력은 거의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대랑 성경관대 같은 경우는 교과 선택 정도만 보기 때문에 거의 내신 100위에 가까운 교과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건대, 경희대, 동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준학종 전형이라고 보시고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동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 산정 자체가 좀 다릅니다. 입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국대가 거의 한 1점대가 뜨거든요. 산정 방식이 그렇게 하는데 10걱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내신의 영향력이 그렇게 아주 절대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동국대의 식으로 돌려보시면 자기 내신보다 월등히 높아집니다. 이걸 판단하시고 어쨌든 교과 세특에서 경쟁력이 있어야지 합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희대, 동국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종에 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전형이 있는 교과정도 있죠. 이화여대, 명지대, 수원대가 있는데 가천대 같은 경우 올해의 경우가 좀 특이한 교과전형을 운영합니다. 지역균형전형에서 진로교과로만 1단계를 뽑아요. 진로교과, ABC로 나오는 교과인데 진로교과라면 1단계로 뽑고 7배수를 뽑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입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 A를 받아야겠죠. 올 A를 받아야 되고 이혼계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하가 좀 걸리긴 해요. 2학년 때 보통 기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2학년 때 기하를 B 받은 친구까지 쳐서 해가지고 3학년 때 어쨌든 진로교과를 다 올 A를 받은 친구들은 한번 가천대를 도전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로교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A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진로교과가 3학년에 배치가 되어 있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입문계든 자연계든 한 과목 정도가 있습니다. 한 과목 정도 B를 받았더라도 저는 3학년 때 올 A를 받으면 1단계 통과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해요. 올 A를 받은 친구들이 그렇게나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입문계 같은 기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입문계 같은 경우에는 고전문학 같은 경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학교마다 상당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패턴은 올 A를 목표로 3학년 때 준비를 하시면 가천되는 1단계 충분히 통과합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게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진로교과로만 1단계를 뽑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 입결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전년도와 바뀐 내용이 있겠죠. 최저라던가 면접의 유무 가능성 살펴보셔야 되고 전년도 거만 보지 마시고 3개년도 거를 보시는 게 좀 좋아요. 전년도 거면 약간 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개년도를 보시고 취의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뭐 교과 전형의 입결 같은 경우는 어디가 든 대학 홈피든 각종 설명회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무전공 선발 그리고 의대 증권 확대가 전년도 입결 참고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혼돈을 주고 왔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작년 입결을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학종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제는 교과 전형의 내신과 학종의 내신 보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 다 아실 것 같고요. 학종은 당연히 렌즈 범위를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교과랑 학종의 내신 차를 0.5로 보거든요. 0.5로 보시고 어디에 같은데 공개되어 있는 입결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종의 입결은 내가 이 정도 들어가면 불리하진 않겠구나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 전형과는 다릅니다. 학종에서의 입결은 내가 그 내신을 월등히 높더라도 어차피 학종에서의 주요 포인트는 서로 평가이기 때문에 내신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내신을 무시할 수는 없긴 하지만 내신이 높다고 해서 합격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일정한 이 정도만 되면 내가 조금 유리하겠구나 불리하진 않겠구나 정도만 판단하시고 입결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성적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수학 성적과 과학 성적이 중요하긴 한데 수학 성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고3 보통 미적분은 고3이 들으니까 고3, 사망의 1학기 미적분 성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2 수학 성적이 조금 낮은 친구들은 고3 때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미적분 수학 성적을 조금 더 올리시면 좀 떨어졌던 고2 수원, 수2 성적을 조금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반대로의 경우 좀 심각한 마이너스를 받을 수 있겠죠. 수원, 수2 성적이 좋더라도 미적분 성적이 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다면 조금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미적분 성적이 모든 걸 말해주진 않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미적분 3등으로 받은 친구가 있는데 서울대 학교 간 친구가 있거든요. 하지만 미적분은 어쨌든 성적이 좋으면 어쨌든 플러스가 더 확률이 높고 미적분 성적이 낮으면 어쨌든 자연계열에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학년 미적분에 조금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내신 보는 거먹자 먹기 때문에 미적분 같은 경우는 조금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성적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류 같은 경우에 고3 학생분은 최고 수준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고3에 이르렀을 때 학종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학종의 정수라고 보시면 돼요. 고1,2 때 학종을 한다는 친구랑 비교했을 때 고3에 왔는데도 내가 학종을 하겠다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학생부에 경쟁력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1,2 때 충분한 탐구 활동을 했을 것이고 당연히 그만한 역량이 있는 친구들의 강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3학년 때 학종을 준비한 친구들은 탐구력이라던가 여러 가지 학생부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연장선생님께 말씀드리면 3학년 때 학생분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1,2,3학년에서 보여줬던 중에 가장 최고 수준의 소재라던가 내용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1,2학년 학생부와 비교했을 때 3학년의 학생부에 보여지는 모습 자체가 크게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라면 요즘 학종에서 성공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어쨌든 3학년 학생부는 2학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학생부를 보여줘야 되고요. 탐구라던가 독서라고 하는 수준도 좀 높은 수준을 보여줘야지만이 경쟁력이 있는 학생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학생부는 학생이라던가 학부모님들의 평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제3자의 눈으로 학생부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도 좋고요. 외부에 컨설팅하시는 분도 좋습니다. 어쨌든 자기의 눈보다는 다른 제3자의 눈으로 학생부를 평가해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지를 꼭 판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3학년 1학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인문계도 그렇고 자기도 그래요. 탐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1학기만 열심히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모든 과목에 얻혀서 탐구 보고서 쓰셔야 되고요. 독서활동도 연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1, 2학년 때 활동과 연계해서 좀 심화적인 내용으로 달아주시면 좀 더 좋죠. 팁을 드리자면 1, 2학년 때 보시면 학생부의 마지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활동을 하고 나서 이런 주제로 탐색활동을 함 이런 주제로 연구를 할 계획을 세움 하고 끝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같은 해 그 주제로 활동을 안 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주제로 3학년 때 탐구활동을 해보시면 연계성이 조금 두드러져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활동에 참여만 하면 안 된다는 건 당연히 학종에 참여하시면 다행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어디에 참여한 같은 경우는 학종학적으로 봤을 때 크게 의미가 없고요. 어쨌든 탐구활동과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지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탐구활동은요. 보고서활동이죠. 보고서활동과 발표활동인데 딸랑 보고서 하나, 발표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선호하는 탐구활동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런 통합한 보고서에 쓰는 게 저는 가장 좋은 탐구활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탐구활동 하나에 독서라던가 논문 분석이라던가 발표라던가 보고서라고 하는 활동이 최소한 두 개 이상은 콜라보를 보여야지만 조금 있어 보이는 탐구활동이 됩니다. 보고서 하나만 쓰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좋은 점수를 받기는 힘들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제 학생부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꼭 좋은 학생부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학종에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의 학생부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탐구활동 전체적으로 한 주제를 잡고 그 안에서 독서활동을 보여줘야 되고요. 보고서의 내용도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기왕이면 후속활동까지 이어지는 활동이 연계된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최소한 독서활동이라도 이렇게 연계되는 모습을 보여야지만이 조금 이제 서류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탐구활동인데 단일활동으로 되어 있는 탐구활동은 개인적으로는 큰 점수는 좀 받기는 힘든 탐구활동이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최소한 독서는 같이 연계하는 모습을 보여드려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목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포인트죠. 변수는 아니에요. 이미 상수가 된 겁니다. 과목 선택은 특히 자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물화생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약점이 보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종에서 좋은 점을 받기 힘들어요. 특히 2학년 때 학종을 주문한 친구들 보시면 알겠지만 2학년 때 과학과목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학생부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과학과목의 성적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1학년과 비교했을 때 인원수가 적고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 자체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당의 내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게 마이너스적으로 작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뭐 수학은 2등급인데 과학이 4등급, 5등급 나온 친구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 친구들은 수학 가지고 뭔가 강점을 보이기에는 어쨌든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학생부 내용이 좋아도 1번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친구들은 어쨌든 3학년에 올라와서 연계되는 이제 과투과목은 당연히 A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부 내용도 굉장히 좋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2학년 때 받았던 과학과목의 낮은 내신이 어느 정도 보완이 돼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학종에서 큰 성과를 보이기 조금 힘듭니다. 어쨌든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랑 과학과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모든 과목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국어랑 영어 그리고 사회과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3학년 때 올라와서 학생부 내용에 신경을 좀 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부 전형학종 같은 경우에는 수능체제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의 학종에는 수능체제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또 이제 학종을 준비한 친구들이 수능의 어떤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수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기적으로 준비하기 힘든 전형이잖아요. 그렇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8월 때까지 학생부를 만들고 9월 때부터 수능에 매진하더라도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미 8개월 동안 수능반을 위해서 달려온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에 비해서 나머지 3개월 동안 아무리 집중을 하더라도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보기 힘들기 때문에 학종에 좀 올인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한계가 분명하죠. 어쨌든 학종 내에서 성과를 보여야지만이 조금 대학에서 입시에서 조금 좋은 결과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학종을 준비하면서 수능도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특히 상위권 친구들이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굉장히 힘듭니다. 학종과 수능을 동시에 준비하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보인 대학들이 학종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 서류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이제 내신도 좋지도 않은 친구들이 마지막 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프라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요. 작년도 논술 경쟁률이 무려 41.9대 1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논술전형 자체가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경쟁률 차이도 굉장히 크고 이 논술을 수능 전에 보느냐 수능 이후에 보느냐도 이 경쟁률을 굉장히 결정하는 요인이기도 한데 저는 어쨌든 논술 같은 경우는 무작정 준비하면은 저는 뭐 100점 100패라고 생각이 듭니다. 논술전형을 어떤 아이들은 희망전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희망 고문일 뿐이에요. 논술전형은 정말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결국 논술전형에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은 수능 성적이 좋은 한 친구들이 결국 논술전형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이 논술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도전하긴 하지만 실제로 나온 결과를 보면은 결국에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능 최저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합격이 가능한 거고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라 하더라도 평상시에 이제 수능 점수, 수학이라던가 국어 점수가 좋은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논술에서도 결과가 좋기 때문에 어쨌든 논술을 준비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논술전형은 내가 정시도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논술과 정시는 같은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인 전략은 수능 준비를 해야 된다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모시는 대학들이 수능 최저가 미적용되는 대학들이긴 하지만 이 대학들, 합격생들 보면은 결국에는 평상시에 모의고사 점수가 좋았던 친구들 대부분 붙더라고요. 물론 이제 몇 대박인 케이스가 없지 않아 있기는 하죠. 하지만 그건 정말로 희박한 가능성이라는 생각하시고 그런 케이스만 보고 입지를 준비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확률이 낮습니다. 어쨌든 논술전형은 정시와의 변경이 정답이기 때문에 논술을 올리는 친구들도요. 나는 정시를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수능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논술전형은 정시랑 같이 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베이스는 수능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능 공부를 하시고 논술을 같이 하는 전형으로 가야지 논술의 메인이고 수능이 부과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논술전형은 수능이 메인이고 논술이 부과되는 전략으로 가야지 만이 끝까지 정시에서도 어쨌든 논술은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전형이기 때문에 정시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기출문제를 통해서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수의 논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 논술이 폐지가 되긴 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과학 논술을 거의 안 봐요. 본다고도 몇 개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수리 논술이고 수리 논술이 단순히 문제 푸는 건 아니에요. 어찌 됐든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수능 준비를 하면서 높아지는 수학력 혹은 수능력으로 수리 논술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약술 논술 같은 경우는 약간 중위권 대학들이 많이 써요. 경기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많이 쓰는데 3등급에서 5등급 학생들이 보통 주 타겟인 대학 전형입니다. 약술 논술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 논술과는 다르게 수능과의 병행이 가능해요. 병행이 가능합니다. 즉, 수능 문제 자체가 약술 논술로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약술 논술을 보는 대학들이 국어랑 수학을 시험 범위로 삼아요. 특히 대부분의 시험 범위는 수능 과목이 포함이 됩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독서문학, 문법이 포함되고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가 수원, 수투예요. 미적분까지 보는 대학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원, 수투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하기가 조금 편하다고 볼 수 있어요. 공부가 편한 게 아니라 준비가 편하죠. 왜냐하면 수능 준비를 하면서 자동으로 약술 논술 준비가 되기 때문에 4, 5등급대 친구들 가운데서 수학에 좀 강점이 있거나 국어에 좀 강점이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약술 논술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대입 자체가 작년도와는 좀 많이 다른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것 같긴 해요. 고3 재학생들한테는 거울 때보다 조금 힘든 입시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가까이는 갈 수 있는 게 입시잖아요. 어쨌든 입시라고 하는 게 항상 변수가 있었고 항상 외부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목표했던 대로 준비를 하시고 수능 공부 매진하시면 일단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교과 전형이 됐든 학종이 됐든 논술이 됐든 어쨌든 고3에 대해서 기본 베이스는 수능 공부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능은 정말로 힘든 여정이기 때문에 올 3월에 계약을 하게 되면 겨울방학 동안에 좀 다르죠. 겨울방학 동안에는 정말 재수생처럼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할 수 있었겠지만 3월에 계약이 되면 학습량 자체가 굉장히 팍 줄어들어요.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기본 베이스는 수능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쌍티 스마트 상쌤이었습니다.